도내 코로나19 1일 확진 환자가 사흘째 10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, 오늘 18개 시군에서 777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. 춘천에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210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, 원주 1698명, 강릉 1368명이 추가됐습니다. 또 철원 246명, 홍천 226명, 인재 209명, 양구 110명, 화천 7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도내 누적 확진자는 20만 8,660명으로 늘었습니다.